계피오일의 지효 효능 및 만드는 방법 계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향신료 중 하나이며, 약용, 요리용, 미용 용도로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 향신료는 실론계피나무 시네먼페럼트립에서 추출된 양신료이며, 음료 및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지만, 많은 자가요법의 주재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계피는 방향작용이 아주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향수, 방향제, 집안청소제를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 게다가 이것은 항박테리아 성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해 쇄용 및 내부경화용도가 많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점은 계피가 아주 저렴하며, 식생활에 더하기 아주 좋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다른 많은 재료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나 스웨이크로 섭취하지만, 모든 성분의 효능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약용 오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피부 질환 및 면역계 질병과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상적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 약용 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약용 계피 오일 만드는 방법 이 약용 오일은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며,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재료들이 오래 유지되므로, 만들어서 약통에 보관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부 허브 매장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는 계피 오일을 이미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이 홈메이드 레시피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다. 재료 통계피 12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컵 200g 밀폐 유리 용기 1개 만드는 방법 통계피를 유리병에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붓는다. 통계피가 오일로 잘 덮이게 하고, 뚜껑을 덮어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농축 오일이 되도록 2에서 3주간 둔다. 이것을 매일 흔들어서 계피 추출물과 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라. 권장 시간이 지나면 거즈나 거름망을 이용해 계피 잔여물을 걸러낸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색의 병에 담고 시원한 곳에서 보관한다. 정말 수입지 않은가? 약용 계피 오일의 효능 계피 오일은 항박테리아 및 항진균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앤다. 게다가 재료들의 조합이 염증을 완화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해 면역력을 강화한다. 효능에는 다음이 있다. 1. 감기 예방 이 계피 오일을 바르거나 먹는 것은 독감 및 감기에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이것의 성분은 기도를 뚫어주고 고막힘을 완화하며, 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제거를 촉진한다. 2. 당뇨 완화 계피가 통제가 되지 않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가장 좋은 향신료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밝혀졌다. 평소식 생활에 이 계피 오일을 2-3방울 넣으면 당뇨를 완화하는 흥미로운 효능을 얻을 수 있다. 3. 관절염 환화 관절염 및 뼈 관련 질환 환자들은 이 청년 오일을 바를 때 증상 완화가 될 수 있다. 계피 오일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해 이런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함을 줄여준다. 4. 피부 감염 해소 개피 오일은 피부의 모공을 통해 쉽게 흡수된다. 이것은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피부 감염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무좀, 건선 및 기타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상적이다. 5. 피로 완화 개피 오일 마사지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의 성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로의 산소 공급을 도우며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6. 질염 환화 자워를 할 때 개피 오일을 약간 섞어서 사용하면 감염에 대처하는 질의 pH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을 수량으로 사용하면 박테리아와 효모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가려움, 분비물, 악취 등과 같은 증상도 도전할 수 있다. 개피 오일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 간단한 단계들을 따라해보고 이 놀라운 치료제를 손에 넣어보자. 개피 오일을 Θ